지난해 전국의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경상북도 역시 고용률은 선방했는데, 유독 청년 고용률만큼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역 내 일자리 부족도 문제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고용률은 63.5%,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청년 고용시장의 한파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청년 고용률은 39.2%, 전년보다 7% 감소해 대전 다음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청년 고용이 많은 제조업 부진이 지역에서 계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노인 인구가 늘면서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와 취업률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 경기 부진과 노인 일자리 정책 등 지역의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 역량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한 청년 고용률은 경북의 열악한 노동 여건과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경북 청년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28% 정도, 200만 원 미만은 35%에 달했습니다. 막상 지역에서 일자리를 알아봐도 채용 공고조차 보기 어렵다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경북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채용 공고를 찾아보면 많이 없기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별로 없어서 타지역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 인턴 등 취업 준비생들의 스펙 쌓기 기회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면접을 보기 위해 대도시 등 거리가 먼 지역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점도 지역 청년에게는 부담입니다. 주로 수도권에 많아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는데 숙박비도 잡아야 되고, 교통비까지 들어가지고 취업 방랑에 등등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산업의 체질 변화는 물론, 취업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는 세세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